스타필드 안성점에서 번지점프를 하다 사망한 60대 여성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60대 여성이 딸 2명과 손자들과 함께 시설을 찾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점 내에 있는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매트 앞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었던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씨는 일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안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는 유원시설 업상 놀이기구로 신고되지 않아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스타필드 전점을 운영관리하는 신세계 프라퍼티는 사고 발생 매장을 당분간 휴점하고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